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씨는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 녹음을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저희 블로그 쪽에 영화 리뷰를 청취자분들이 써주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써주신 것들을 모아서 읽어보는 코너이죠. 이 코너가 많이 밀려가지고 2019년 5월분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도 더 넘은 그런 시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밀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를 다음 블로그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렇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블로그에 있는 댓글들, 방명록 글들 그런 것들은 전부 삭제된다고 해서 일일이 수동으로 다 댓글들을 백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방송의 단점들,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좀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좀 다르게 녹음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저희 블로그 지금 이전을 했고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를 리뷰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영화 리뷰 카테고리 있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포털 다음에서는 옛날 주소로 검색이 되지만 그 옛날 주소를 클릭해도 티스토리 쪽으로 새로운 곳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이버 쪽에서는 저희 강시된 수다를 검색하면 잘 뜨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블로그가 이전하면서 옛날에 검색이 잘 되도록 쌓였던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털 다음에서도 지금 저희 블로그 페이지가 잘 뜨지가 않죠. 새로운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공지는 저희가 곧 강시된 영화제를 합니다. 아마도 제가 11월 달쯤에는 설문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취자분들의 설문을 좀 받아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희가 원래 강시된 영화제가 저와 청취자분들의 한 해 영화를 결산하는 청취자분들의 설문도 받아서 영화제를 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뽑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각 부문별 뭐 각본상 촬영상 등등등 다 이렇게 했었는데 좀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11월 달쯤에 제가 영화제를 위한 설문을 돌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달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 녹음해 보죠. 2019년 5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기생충이 차지했습니다. 1948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5월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도 기생충이었습니다. 1031만 이게 깐네에서도 상을 받고 그 이듬해죠. 2020년에는 아카데미에서 상을 연이어서 받던 작품이죠. 제가 이거 녹음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걸 좀 비판했던 기억이 있고 2019년 5월 영화 리뷰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당시에도 상당히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이후에 다시 보게 됐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영화가. 이게 봉주런 영화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보면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지금 봉주런 감독이 새로운 SF 영화를 영국에서 찍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 배우들이 나오시죠. 기생충에 대한 거는 제가 아마 2부에서 여러분들 리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천만이도 넘은 그런 영화이고요. 2019년 5월 10일날 에너이닉스님의 댓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그리고 다른 분들 다 어디 가셨나요? 돌아들 오세요. 이지웅에서부터 청취자분들과 저의 발길이 끌어졌나 봅니다. 스펙트라를 부셨다고 써주셨네요. 2016년 넷플릭스 SF 영화 유럽 어느 지역 내전에 참전한 미군이 괴물인지 유령인지 모를 적과 한판 뜬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액션이 탁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예 못 볼만 하지도 않고 그냥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인크레더블 2도 보셨네요. 재밌습니다. 액션 연출 뛰어나고요. 웃기기도 하고 육아 문제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요. 악당이 좀 약한 게 흠이긴 합니다. 1편 이후 왜 이렇게 오래 지나서 2편이 나온 건지 잘 모르겠네요. 3편은 금방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읽어 보셨고 지금 아이유의 페르소나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진도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감상평 간단히 올려보겠습니다. 수지님이 답글로 안녕하세요 에나이닉스님 전 막 이래저래 바빠서 영화를 못 보고 있답니다. 흑흑 그래도 블로그는 종종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정전된 듯 조용하네요. 저도 이때는 좀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좀 안 쓰고 있는데 재미있다고 하시니 인크레더블 2 한번 챙겨봐야겠군요. 데이비 백곤님이 5월 14일에 답글로 인크레더블 시리즈 둘 다 재밌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렇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은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셨었네요. 네 제가 5월 13일날 살인자의 기억법 감독판을 봤다고 써놨네요. 제가 이거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써놨더라고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8년 4월 편을 녹음하면서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제 느낌은 일반판과 별 차이는 없지만 영화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더군요. 오 그랬나? 일단 감독판은 액자 구성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결말과 극중에 김남길 배우가 짓는 표정 등이 이해가 되더군요. 사실 일반판에서도 김남길이 대놓고 나 이중적이야 같은 표정을 내보이죠. 살짝 그게 불만이었고요. 너무 단선적으로 캐릭터를 소모하는 느낌이었죠. 김남길 캐릭터의 악속성이 진짜인지 설경구의 착각인지 헷갈리게 하는 맛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일반판에서는. 근데 만약 영화 자체가 설경구의 자백으로 진행되는 액자 구성이라면 그의 의도와 그의 기억에 따른 김남길 배우의 표정만 스크린에 펼쳐지게 되니까 관객이 볼 때의 감독판에서는 당연히 극중에 김남길의 태도에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말의 반전도 개연성을 더 확보하게 되고요. 결말은 일반판과 완전히 다르네요. 전 둘 다 좋았습니다. 감독판을 보면서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도 케빈 스페이시 배우의 자백만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전 그 영화를 좀 비겁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진실된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결말에서 사실 이거 다 뻥이었어. 속았지? 하는 느낌이거든요. 살인자의 기억법 감독판은 이런 기분을 덜 느끼도록 진실된 장면, 즉 설경구의 자백이 아니라 그가 숨기고자 했던 진실이 스크린에 짧게 나오면서 결말에서 그의 악속성을 더 배가시켜주죠. 전른바리의 걸음이 바뀌는 게 케빈 스페이시의 똑똑함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얼굴 근육이 떨면서 나오는 그 진실된 장면은 설경구에 주체할 수 없는 악을 방증해주죠. 설경구씨 연기 정말 좋더군요. 영화 우상에서도 느꼈지만 다시 한번 나름의 영향에서 전성기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얼굴 근육이 떨릴 때 진실된 장면이 나왔구나. 영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때도 영화 우상을 제가 계속 언급했었네요. 제가 요 근래도 아 이거 녹음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대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이어폰으로 끼고 들어도 잘 안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자막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설인자의 기억법 감독판 못 보신 분들은 따로 챙겨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5월 14일날 NY닉스님이 다시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올려주시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주세요. 이 당시에 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했었나보네요.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으니까요. 페르소나 보셨네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4개의 단편 영화를 엮은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주요는 모두 이지은, 아이유입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보통 옴니버스 영화면 그 중 한두 편은 재미난 게 있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하나같이 모든 에피소드가 재미없습니다. 개똥망입니다. 오히려 강시대님이 걱정하셨던 전고은 감독의 세 번째 에피소드인 키스가 죄 부분이 그나마 볼만했고요. 나머지는 재미도 감동도 재치도 발칙함도 없고 그저 멍미멍미를 연발케 하더군요. 그렇다고 키스가 죄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타 에피소드 대비 아주 약간 나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과거 아이유를 좋아했던 의리로 끝까지 보긴 했습니다. 왜 과거냐고요? 이 영화부터 안 좋아하기로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브로커도 찍었잖아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하고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송강훈 씨는 그 영화로 상을 받았고 깐네에서 받았죠. 그런데 아이유 씨가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혼자서 연기 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드라마 나의 아저씨 때처럼 연기가 좋았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전고은 감독의 영화를 예전에 이분 영화를 보고 굉장히 비판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데이비페코 님이 5월 17일 날 미성년을 보셨네요. 별 3개 주시면서 감독 김윤석에게 신뢰를 브래디리 쿠퍼에 이어서 죽는 캐릭터 없이 낭비되는 캐릭터 없이 거의 모든 인물들이 살아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지루해지고 물음패가 찍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쉬웠다. 결말부에서 가공 우유에 그것만 타 먹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장면이 아마 일본 영화 행복 모욕탕에 거의 근접한 그런 장면 아니었을까 싶은데 왓칭도 보셨네요. 별 2개 주시면서 기대는 없었으나 호기심의 관람 생각보다는 괜찮음 패기 있어 보임 이야기 흐름이 상당히 자규적이지만 조금씩 나름의 설명을 해주기는 한다 납득이 되지 않지만 강예완 배우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5월 18일 날 아기인전 보셨는데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데이비페코 님 글부터 읽어보죠. 나쁜 놈 둘이 더 나쁜 놈 하나 잡는 이야기 예상했던 딱 그 정도만큼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살짝 신선한 감이 있으면서도 결국 봐왔던 느낌의 극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생각만큼 어둡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지도 않아요. 누아르 장르로 불리하기도 애매합니다. 제 생각엔 누아르 글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통 누아르만 쳐주는 보수적인 사람인 걸까요? 마동석 배우, 귀여운 착합하는 것과 웃음기를 좀 덜어내니 훨씬 낫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살짝씩 가벼운 유머 냄새를 풍기긴 합니다. 그 자잘한 부분들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전국으로 갔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작품들 유머 강박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 작품들의 장점이죠 단점이죠 사실은 너무 강박적으로 유머 씬을 집어넣는 건 단점이지만 다양한 풍성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머 장면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사람을 웃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계속 읽어보죠. 저는 마블리도 나쁘진 않지만 아예 강하고 세고 어두운 모습의 마동석 배우가 더 좋더라고요. 잘 맞는 옷을 입은 느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원고 준비하면서 2013년도의 살인자라는 영화에서 살인자 역할을 맡으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 영화에서는 악역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작품을 발판으로 삼아 이제 더 강한 작품의 생 캐릭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뭐가 됐던 마동석 배우는 이번에도 몸통 박치기로 문을 부숴버립니다.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잡고요. 강시대 수단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단어인 타격감 마동석 배우가 타격감 하나는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손이 몸이 흐흐 그리고 김성규 배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그 인물 그 자체였습니다. 캐릭터와 배우의 분리가 잘 안되더군요. 아마 신선한 얼굴이라 다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김무열 배우는 전부터 호감이 가던 배우인데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아 혼자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뮤지컬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뮤지컬은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마동석 배우에게도 밀리지 않는 모습 좋았습니다. 투샷 잡힐 때마다 조금 좁아좁아 했거든요. 마동석 배우 귀에 밀릴 것 같아서요. 보시길 적극 추천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한 번쯤 보셔도 나쁘진 않을 듯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별 두 개 반 주셨군요. 별점 매기는 건 은근히 재미있네요. 저는 뭐든 세밀하게 나누는 편이라 78점, 81점 이런 식으로 하고 싶긴 하지만 자제하겠습니다. 별점 주시는 나름의 기준을 한 번 정리해서 써주셨네요. 별 다섯 개는 완벽 그 자체 진정한 마스터피스 아직 다섯 개짜리 작품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네 개 반은 인생 영화 너무 좋다. 마음에 새길 정도로 그리고 네 개는 이 작품 봤으면 좋겠어. 추천 추천. 세 개 반은 좋은 작품. 별점 세 개는 괜찮은 작품. 시간 되면 한 번 보셔요. 두 개 반은 보고 싶으면 봐. 나쁘진 않아. 별 두 개는 굳이 점점점. 한 개 반은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한 개는 최악. 별점 반 개는 그래도 누군가는 이 작품을 위해 에너지를 쏟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별점 매기시는군요. 저는 오히려 별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기생충 관련해서 원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제가 기생충을 3.5점 줬더라고요. 너무 짜게 준 게 아닌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악인전 에너의 닉슨 님도 써주셨네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데이비 백곤 님보다는 더 좋게 봤습니다. 별 하나는 더 주고 싶습니다. 불안당, 범죄도시, 아수라 등등의 영화가 생각나는 기시감이 쩔긴 하지만 나름의 이 영화들의 좋은 부분을 잘 조합해 놓았습니다. 영화가 바르고 도덕적이라고 노력하지 않는 면도 좋았고요. 진짜 이 부분은 좋았습니다. 나쁜놈들이 나쁜놈들을 잡으니까. 그럼에도 나쁜놈들이 뭐 개과천선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나 보네요. 또 마동석 배우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도 범죄도시를 뛰어넘는 배우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작품입니다. 데뷔 백곤님 말씀처럼 더 웃음길을 빼고 연기했어도 좋았을 만큼 무거운 연기가 잘 어울리고요. 이로써 마동석 배우는 기존 이미지에서 살짝 벗어나고 배우로서 생명 연장을 한 듯 하네요. 저도 이거 봤는데요. 악인전 이 당시에 마동석씨가 비슷한 이런 규모의 본인이 주인공을 하는 그런 액션 영화를 줄지어서 찍으셨죠. 그래서 저는 캐릭터 변화가 있음에도 그냥 여러 마동석 영화 중에 하나 이렇게만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악인전 비교감상 해보았구요. 5월 18일날 데이빗 백곤님이 콜드 체이싱 보셨네요. 와 이 작품 정말 좋습니다. 진짜 리암리슨 배우 나온다고 영화 테이큰 류의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포털사이트에는 액션 장르로 분류되어 있지만 액션을 가미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포털사이트에는 영국 영화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르웨이 출신의 한스페터 감독의 작품이구요. 본인의 작품인 사라짐의 순서 지옥행 제설차를 영국 할리우드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조엘 코엔 감독의 파고와 비슷하다는 말이 있던데 찾아봐야겠습니다. 리메이크 전 원작도 찾아봐야겠구요. 지금 보려고 다운받아 둔 영화가 5편인데 덕분에 신나는 주말이 될 것 같네요. 별 4개 주셨네요. 이 영화는. 앞선 기준에 따르면 이 작품 봤으면 좋겠어. 추천 추천. 이런 마음이시고. 물론 액션도 꽤 나오지만 블랙 코미디의 매력이 더 가득한 좋은 작품입니다. 혹시 보실 분 계시다면 자막보다는 워너. 영어를 들으시면 감상하시길. 자막이 막 이상하지는 않지만 냉소적인 듯 유머러스한 그 대사들을 잘 살리지 못하거든요. 평범하게 바꾸더라구요. 저도 이 영화 봤던 것 같은데 써주신 것처럼 액션 영화만의 리듬은 아니었고. 여러가지 리듬감이 섞여있는 그런 영화였던 걸 기억합니다. 좀 독특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에나 닉스님의 5월 20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네님. 지난주와 주말에 걸쳐본 영화들 간단평 적어보겠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았습니다. 따뜻한 감동이 가득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그래도 다른 의미의 감동이 있어 좋았습니다.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행복한 엄마와 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요상한 감동을 불러오더군요. 영화 화면과 색감도 너무 이쁘고 무엇보다 꼬맹이들의 모습 너무나 귀엽습니다. 엄마와 딸이 아마 첫 연기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데.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디즈니 월드가 있는 플로리다에 저런 소외된 아이들이 있다는 역설에서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다 똑같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내 안의 그놈 보셨네요? 흔한 신체 바꾼 코믹물이긴 한데 또 그렇게 식상하지만은 않게 나름 괜찮게 나온 영화입니다. 박성웅 배우의 코믹 연기 쏠쏠하니 재미있고요. 다만 라미란 배우와의 연인 설정은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네요. 중간 부분이 좀 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한 주말 오후 영화 자막 읽기도 귀찮을 때 한번 찾아보면 좋을 법한 영화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 봤는데요. 저도 같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거 평점은 높게 주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나름 재미가 쏠쏠한 그런 영화입니다. 박성웅 배우가 코믹 연기도 잘 어울렸고 시간 때우기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영화였죠. 배심원들도 보셨네요. 별 기대를 안 했지만 의외로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몇몇 장면은 너무 영화적이기도 하고 관객의 눈물을 삥 뜯는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썩 안정적이고 소소한 재미와 감동도 있고 사회성까지 더한 좋은 영화였습니다. 문서리 배우가 영화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연기를 보여주고 다른 조연들의 연기도 좋습니다. 박형식 배우는 좀 걱정이긴 했는데 의외로 잘 하더군요. 물론 아이돌 출신 연기자 특유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연기가 나오긴 하지만 고구마와 사이다를 오가는 약간 똘끼스러운 캐릭터를 무난하게 소화해낸 느낌입니다. 흥행이 많이 안될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나중에 VOD라도 많이 팔려서 많은 분들이 감상했으면 좋겠을 작품입니다. 그리고 메리 퍼핀스 리턴지도 보셨네요. 1964년작 메리 퍼핀스의 무려 50년이 넘은 뒤에 나온 후속작입니다. 그런데 후속작이라기보다는 그냥 리메이크라고 봐야 할 정도로 전편의 구성과 화면, 캐릭터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왜 속편을 만든 걸까요? 그냥 추억팔이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네요. 만약 1편이 없었고 그냥 신작 영화였다면 가족 영화로서 남을 곳이 없는 괜찮은 작품이지만 이건 디즈니의 오판이자 돈 욕심이다 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더군요. 기대했는데 실망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에노앤딕스님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내 안의 근원, 배심원들, 메리 퍼핀스 리턴즈 써주셨고요. 다시 에노앤딕스님이 여러 영화들 써주셨네요. 5월 24일 날 안녕하세요 강씨대님 오늘 서울 최고기온이 32도 와 5월 24일에 미쳤네요. 미친 날씨 기념으로 적어봅니다. 지금도 제가 녹음하는 게 10월 중순쯤 되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요. 초겨울처럼 춥습니다. 단풍놀이하고 이렇게 해도 좋을 법한 날씨여야 하는데 가을 날씨가 진짜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보셨네요. 미국에서는 흥행에 완전 성공했는데 한국은 폭망했죠. 이야기가 뭐 한국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던 것이니 당연히 한국에서 먹힐 리가 없죠. 자수 성가한 똑부러지는 커리어우먼과 초재벌가 상송남가의 로맨스 그리고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남자의 어머니 여기까지만 들이셔도 대충 어떤 내용의 영화일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런 얘기가 미국 관객들에게 생수해서 좋았던 건지 아니면 동양인 갑부의 생활상이 마냥 신기해서 좋았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동물원 동물들 보듯 동양인을 상술에 이용한 나쁜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그래도 엉뚱한 조연이 많이 등장하고 부자들 돈 지랄하는 것 보는 재미도 있어서 시간차에 갑니다. 양재경 배우가 시어머니로 출연하는데 나이 드실수록 더 예뻐지시고요. 드래곤 길드릭이 3편도 보셨네요. 이 시리즈도 속편이 굉장히 뜬가게 나온 편이라 2편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더군요. 여튼 3편 그냥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썩 괜찮게 봤습니다. 재미와 감동 제법입니다. 내용이 여느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편과 비슷하게 전형적으로 흘러가는데 엔딩이 좋습니다. 토이스토리 3의 엔딩과 비슷하기도 한데 서로 헤어짐으로 해피엔딩을 만든다는 식입니다. 모든 사랑에는 끝이 있다. 하지만 그 끝이 또 끝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의 좋은 마무리 본보기가 될 만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토이스토리 4처럼 다시 돌아올지도요. 그리고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 감상 완료 하면서 써주셨네요. 무슨 드라마를 무려 10년 동안 보네요. 시즌 1의 1편을 잠깐 다시 봤는데 등장인물 외모 정말 많이 변했던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왕게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강시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마지막 시즌은 지금 여기저기서 까이느라 정신없는 상태고요. 좋은 쪽을 많이 보려는 저이지만 이번 시즌 전개는 좀 아니었습니다. 용암마를 갑자기 소시어패스로 만들어버리고 서둘러 급히 대충 마무리하려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마지막 누가 왕이 되는지 누구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전개 자체가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미국 드라마 로스트급까지는 아니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던 또 하나의 미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미드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엔딩까지 완벽히 좋았던 미드는 브레이킹베드 하나였던 것 같네요. 아 이거 저에게 많이 추천해 주셨었는데 에노아닉스님이 미국 드라마 편집해서 리뷰나 영상을 올리시는 유튜버 그분들 보면은 이 브레이킹베드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좋은 작품인 거는 뭐 이미 공인받은 것 같네요. 아직까지도 그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10년 동안 왕자의 게임 때문에 행복했었고 인생과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었네요. 스피인 오프가 계속 나올 거라니 아쉬움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왕자의 게임 프리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우스 오브 드래곤 그게 지금 나오고 있죠. 왕자의 게임이 마지막 시즌에 저도 좀 많이 아쉬웠고 그 둘이 로맨스를 엮어 가는데 그게 너무 감정의 개연성이 없이 로맨스와 엮여진 것 같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마가 나오지 않나요? 작품 속에 그 백마가 갑자기 뛰어가는 장면 오래 찍어주고 그러거든요. 원래 그런 상징이 전면에 드러나서 전개되는 작품이 아닌데 이 영화가 이 작품이 상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실제 역사처럼 진행됐었잖아요. 어찌 보면 비정하고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발생하는 그런 중세시대 역사처럼 그리고 이게 원작에도 아마 있는 설정인 것 같은데 제가 원작을 안 봐서 모르지만 용엄마가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갈등도 겪고 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얻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왜 노예제를 폐지하게 됐을까 노예해방을 왜 부르짖게 됐을까 거기까지 이르는 도달하는 데까지 개연성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해방이 옳은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됐을까 이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개연성이잖아요. 그게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니까 시청자들 그냥 받아들여 이런 느낌? 여하튼 지금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평가가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CG가 너무 실망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이 나올 때마다 CG가 너무 이상해서 지금 이질감이 너무 들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나?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데이비 백곰님이 에너아닉스님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평에 답글을 남기셨네요. 맞습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막장 드라마에 익숙한 우리나라 관객의 눈에는 클리셰 덩어리에 애기들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작년 10월쯤 개봉 당시 관람하고 남겨놓은 후기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마치 보면 뻔한 이야기지만 그걸 또 유쾌하게 적절히 귀여울 정도로 과장해서 재미나더군요. 시청각적 즐길 거리도 충분하고요. 크레이지 리치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즐기는 것들 이야기의 흥을 돋아주는 음악 세련되게 잘 빠진 영화는 아니지만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충실한 가볍게 기분 좋게 눈여기하며 즐길 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할리우드 및 기타 동양권 이외에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화에서는 아시아계 인물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소비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시아인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비록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에서 식사만 해도 유스거리가 되는 올드 크레이지 리치한 가문이라는 한정적인 세계의 인물들에 대한 묘사이지만 그 와중에 싱가폴, 상해, 홍콩, 대만 각 지역 나라별로 각각의 특징을 잘 잡아서 보여주거든요. 아시아인이라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화권 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고 각자 개성 뚜렷하게 살아가는 것을 할리우드에서 아시아인이 모두 주연을 맡은 작품이 무려 25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북미 개봉 당시 박스어피스 10등도 찍었다고 합니다. 관객들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수가 아시아인이었고요. N차 관람을 하는 관객들도 꽤 있었을 듯 싶고 아예 통째로 대관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잦았다고 합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 옹호 해주셨고요. 근데 저도 좀 재미없게 봤습니다. 영화 하여튼 헐리우드 쪽에서 아시아인들이 비중 있는 그런 캐릭터 혹은 주연도 맡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마 쪽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시아계 배우들이 주연을 맡는 그런 드라마들이 좀 더 활발해진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이 쓴 소설이나 책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 작품화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제가 트위터에도 여러 번 남겼습니다만 흑인 차별,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흑인을 옹호하는 것이 전세계에서 지금 해시태그도 달고 소셜미디어로 응원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왜 아시아계가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조차 반응이 없고 침묵하는가 이거 좀 재미나지 않나요? 이것도 좀 비판적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노야닉스님이 다시 5월 29일날 써주셨네요. 에노야닉스님이 참 많이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먼저 기생충 깜놀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황금정려사. 국뽕에 취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강시대님은 옥자에 이어서 또 실망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크크. 저는 금요일 밤에 보러 갑니다. 그리고 영화들 보신 거 써주셨네요. 이스케이프 룸 감상했습니다. 방탈출 게임에 초대받은 생명부지의 인물들이 한 건물에 모이고 방탈출 게임이 시작되는데 이 게임이 당연히도 살인방탈출 게임이었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큐브와 소울을 섞여 놓은 듯한 느낌인데 나름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았습니다. 쫄깃하기도 하고 제법 고어한 장면도 있고요. 이런 게임을 만든 이유에 대한 궁금증 유발도 상당합니다. 물론 좀 허무한 이유이긴 했지만 대충 얼버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해주는 게 낫긴 하더군요. 2편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는데 한 3편까지는 볼 의향이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8편까지는 너꼴이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이렇게 써주셨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2편까지 나왔고요. 저도 이거 1편 2편 다 봤던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이 영화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도 있고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귀엽습니다. 연기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귀엽습니다. 이어서 세레니티 부셨다고 써주셨네요. 매튜 맥커노이와 앤 헷서웨이 주연의 영화입니다. 두 배우 모두 좋아하는 배우라 찾아봤는데 영화는 좀 많이 별로입니다. 매튜 맥커노의 배우도 시나리오 보는 안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느낌이네요. 마이애이미의 한 섬에서 참치자비를 하는 참전군인 출신의 주인공에게 전처가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의 현재 남편 청부살인 의뢰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정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내용이 흥미진진한데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주인공의 행동이 납득이 안가고 내용도 요상하게 변합니다. 물론 영화의 반전을 알면 주인공의 이런 행동이 나름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 반전 자체가 저는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거대 참치와의 낚시 장면이 감질만 나게 등장하는데 이 거대 참치와의 사투를 기대했었건만 그렇지도 않아서 더 별로였습니다. 다만 다이안 레인 배우가 조연으로 여전히 아름답게 출연해서 위안을 삼았네요. 그리고 사바하도 보셨네요? 영화 보고 단번에 강시대님 방송까지 들었습니다. 거의 강시대님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기대보다는 별로였는데 그렇다고 재미없는 영화도 아니었고요. 저는 굉장히 오컬트라고 느꼈는데 감독은 오컬트 아니라고 했다니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좀 더 오컬트해져서 국성이 그것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비슷하게 가기를 원했는데 그 정도든 아니었습니다. 검은 사재들에서의 기괴한 감독이 같죠? 사바하하고 검은 사재들 검은 사재들에서의 기괴한 구판 같은 장면을 더 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약했고요. 그래도 강시대님 방송과 여러 해석글을 읽어보니 상징하는 바도 많고 주제도 나름 신선하다 생각되는 게 불만한 가치는 충분한 영화였습니다. 참 프리컬 웹툰도 찾아봤었네요. 이 편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두 편 정도는 나와도 좋을 듯 싶습니다. 좀 더 오컬트한 모습으로요. 이게 사바하하고 검은 사재들하고 세계관을 공유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긴 했는데 그래서 두 작품의 주연 배우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런 말도 있긴 했죠. 예전에 제가 검은 사재들도 녹음한 바 있는데 그 검은 사재들 방송편 페이지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쳤어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님 아니셨나 싶어요. 이제 보니까 제가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를 이전하면서 댓글들을 수동으로 다 일일이 정리를 하면서 그 댓글도 보게 됐는데 댓글 닉네임이 JJ였거든요. 장재현 감독님 아니신가요? 근데 제가 사바하를 좀 많이 비판했죠. 감독님의 그 다음 작품인 사바하에 대해서 뭔가 검은 사재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헌신과 구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사바하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의 배신 신의 침묵 혹은 종교의 이중성 신의 이중성 이런 걸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너무 좀 어거지 모양스로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악신이라고 우리가 느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좋은 일을 했더라. 그리고 좋은 신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겉으로 했던 그 대상이 사실은 나쁜 일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나 신이 사실은 나쁜 신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성경 구조도 나오죠. 애기들이 성경에도 죽었다 이런 건 나오고 이정재 같은 경우도 가족을 잃고 이런 경우가 예시로 등장하는 거죠. 이런 주제에 영화나 드라마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인 건 맞죠. 근데 이거를 너무 어거지로 했다는 게 좀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관객을 너무 초반에 낚으려고 했다. 그런 느낌 좀 들었고 애초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인간의 신자 대상을 바라본 그 시선이 틀렸다면 애초에 인간의 기준 인간의 시선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근본적인 비판까지도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여하튼 이스케이프룸, 세레니티, 사바하였고요. 5월 31일 날 에노야닉스님의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1부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타임 스톤을 써서 시간 좀 느리게 가게 하고 싶네요. 오늘 저녁 기생충 보러 갑니다. 기대의 만빵, 점수 짜기로 유명한 박평식 평론가가 8점을 주고 그 외에 평론가 평점은 대부분 9점 아니면 10점 후덜덜합니다. 기생충에 심각하게 감염돼서 전혀 힘을 못쓰는 고질라 평부터 적어보겠습니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감상하셨네요. 전 고질라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 괴수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괴수님들 나오는 장면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 괴수 영화 특유의 촌스러운 느낌과 헐리우드의 강박이라 느껴질 정도의 사실적인 느낌이 적절히 섞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괴수 등장 장면, 전투 장면은 정말 좋았습니다.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게 흠이지만 마치 퍼스픽님 1편의 거대 로봇 전투 장면 볼 때 전율이 다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괴수 장면 빼고는 정말 욕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바람에, 민폐에, 바보 짓거림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지루한 대사들을 쏟아내질 않나 어떻게든 인간을 돋보이게 해야 하니 무리한 연출도 많이 보입니다. 중국 자본 영화라서 자국 배우를 끼워 넣기도 여전하고요. 영화가 그리 흥할 것 같지 않아 속편이 안 나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벌써 고질라 대 콩을 찍고 있다 하네요. 내년 개봉이라던데 그 영화는 제발 인간들 좀 적게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괴수 영화에서는 괴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주먹왕 랄프 인터넷 속으로도 보셨네요. 정말 진짜 재미납니다. 꼭 보세요. 강추합니다. 1편 주먹왕 랄프는 그냥 그랬는데 이번 편은 정말 재치와 유머, 감동, 액션까지 뛰어난 종합 선물 세트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재밌게 보았던 인크레더블 2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더 좋았습니다. 오... 그 정도인가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캐릭터이긴 한데요. 주인공 랄프는 예전 오락실 게임, 아케이드 게임에 등장하는 악당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랄프의 절친이자 여자 주인공인 바넬로피 또한 오락실 레이싱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고요. 이들은 평소 게임장이 오픈하면 열심히 게임 속에서 일을 하고 게임장이 문을 닫으면 게임 세상에서 같이 어울리고 놀고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어떤 사고로 인터넷 세상으로 이 둘이 함께 가게 되고 그 인터넷 세상에서 이러저러 모험을 하게 됩니다. 아... 오락실 기기 안에서 오락실 세계에서만 있던 캐릭터들이 광활한 인터넷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영화군요. 인터넷을 거대 도시처럼 표현한 상상력이 너무 깨알같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장면은 영화 중간쯤 바넬로피가 인터넷 세상 속의 디즈니를 방문하는 장면인데요. 디즈니 소속 온갖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것입니다. 디즈니 만화 속 모든 공주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완전히 꿀잼입니다. 영화가 마무리도 전형적이지 않게 여운도 있고요. 정말 재미있었던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강추합니다. 오... 저도 이 영화 보고 싶네요. 주먹왕 랄프... 일본 영화 쪽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인터넷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뒤집어 벗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는데 헐리우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하네요. 네,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9년 5월 편 녹음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기생충에 대해서 여러 문제 써주신 거 짧게 읽어보고요. 그와 관련한 평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짧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도 여러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9년 5월 편 2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블로그가 다음 쪽에서 티스토이로 이전을 했으니까요. 한 번씩 오셔서 구경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포털 다음 쪽에서 검색하시면 옛날 주소로 연결돼서 오시기가 더 편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쯤에는 제가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설문을 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날 데이비 백곰님이 알라딘 보고 써주셨네요. 별 3개 반 주셨고요. 알라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지 않든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볼거리, 들을거리, 노래가 충분하고 배우들 연기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윌 스미스는 지니 역할의 딱 이더군요. 실사 영화를 보신거죠. 원작 애니메이션과 비교 대조해가며 보아도 재미납니다. 대부분 원작 그대로 충실히 구현해내는데 후반부에 약간 각색을 했더군요. 저는 최대한 똑같이 나타내려고 한 전반부, 중반부가 더 좋았습니다. 저 알라딘 애니메이션 비디오 테이프로 보고 또 보고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아무래도 실사화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작만큼의 느낌은 안나지만 실사화 버전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참 잘했습니다. 4DX나 스크린X 상영관에서 한번 더 보고 싶네요. 가이리치 감독이 연출을 맡았더군요. 엔딩 크레딧에 가이리치 뜨길래 저거 내가 아는 그 가이리치 감독이야? 싶었네요. 가이리치와 디즈니의 콜라보레이션이라니 신선했습니다. 가이리치는 역시 잘해요. 재밌게 잘 팔리게 잘 만듭니다. 아쉬웠던 점, 가족의 보여주기와 관람 등급, 전체 관람과 맞추기에 강박에 있는 디즈니는 이번에도 그 강박을 성공적으로 지켜냅니다. 더 잘할 수 있으면서 저 두가지의 발목이 잡혀서 보는이가 살짝씩 고개를 깨웍거리게 만드는 캐릭터들의 심리 변화와 이야기 흐름, 팬심으로 덮었습니다. 저는 크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어서 기생충을 보고 써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비교 감상을 해보죠. 먼저 데뷔 백곤님이 별 4개를 주신 기생충. 개봉날 달려가서 보았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보았는데 거의 만석이더군요. 이것이 깐네의 힘인가 봅니다. 작년, 재작년, 황금 종료상 수상작인 어느 가족, 그리고 더 스퀘어 둘을 잘 버무려 놓은 데다가 이야기도 더 흥미진진합니다. 일단 어느 가족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보십시오. 블랙 코미디 장르는 항상 옳죠. 제 취향인 더 스퀘어가 더 부합했지만 기생충이 극화가 더 잘 되어 있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풀어 놓아서 좀 더 다양한 층의 관객들이 즐기고, 느끼고, 각성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더 스퀘어는 점수를 기생충보다 더 많이 줬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엘리트 지식층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스퀘어. 계속 읽어보죠. 이런 감독님께서, 이런 봉준호 감독님께서 옥자를 만드셨다니 쩜쩜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예고편 보고 반자동적으로 뽑힌 제 견적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더군요. 좀 더 센세이셔널한 걸 원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엔딩크레드 올라갈 때 너무 일찍 자리를 뜨지 마시길 봉준호 감독이 작사하고 최우식 배우가 직접 부른 곡 소주 한 잔이 흘러나온답니다. 가사를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노래톤은 생각보다 밝은 느낌이더군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6월 3일 날 에너야닉스님이 기생충 써주셨는데 미리 땡겨와서 함께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강신애님. 기생충 감성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 12극입니다. 공생이 불가해서 결국 다시 기생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고 그나마 밝은 미래에 대해 꿈꾸는 것 자체도 사치인 현실 N차 관람 예정이라 이유 상세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덜 정리되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요. 이렇게 써주셨고 6월 11일 날 저도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땡겨서 함께 읽어보죠. 기생충 감상 당황스럽네요. 재미없게 봤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짧게 남아 이곳에 먼저 남깁니다. 봉주름 감독이 새로운 세계로 아예 들어가 버렸네요. 더 비정해졌습니다.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네 아 근데 아까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계속 읽어보죠. 사건 하나를 깊게 파고들며 캐릭터와 이야기가 발전하는 양상을 버리고 사건을 아예 배경처럼 툭 던져놓은 뒤에 캐릭터의 변화만으로 주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전개가 없다거나 사건을 파고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화를 이끄는 힘이 이제는 그 배경에 놓인 사건을 대하는 캐릭터의 반응 캐릭터의 리액션 그리고 그에 따른 캐릭터의 변화에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옥자와 설국열차 모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옥자 다음으로 봉준호 작품 중 최하점을 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본 어느 가족이나 어스보다는 높습니다. 주제의식을 설파하는 혹은 파악하는 세계관이 설국열차에서 가장 넓게 설정된 뒤에 옥자에서 좁혀지더니 기생충에서 더더욱 집이라는 공간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주제 자체는 여전히 현 세계 자체를 넓게 아우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동의하며 볼 지점이 있는 거죠. 조만간 짧게 녹음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좀 시니컬하게 건방지게 네 좀 써놨었네요. 에노아이닉스님이 답글로 6월 11일날 크크 역시나 안좋은 평을 주셨네요. 저는 열기가 좀 가라앉으면 두번째 관람하고 감상평 적어보려구요. 첫번째 관람 후에 온갖 관련 글을 다 찾아봤고 생각 못했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면 더 좋을 듯 하네요. 한번 1천만 번째 관람객 당첨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살인의 추억 같은 봉 감독님의 작품은 더 없을 듯 합니다. 아마 강신혜님은 앞으로도 계속 실망만 하실 듯요. 크크 봉준호 감독님은 변했고 그 변함에 저는 너무 쉽게 적응한 듯 합니다. 얼마 전 뉴스룸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구요. 인터뷰에서 차기작으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사건을 다룬 한국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 한편 동시에 진행한다 하셨는데 아마 두 작품도 또 변해 있을 듯 합니다. 저는 그냥 그 변함을 즐길래요. 이렇게 써주셨구요. 지금은 소설 원작의 SF 영화를 찍고 계신다고 하죠. 7월 2일에 에노아닉스님이 기생충 보고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함께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벌써 2019년도 반이 지나고 7월이네요. 여름 시작인데 다들 건강하게 더위 이겨내세요. 드디어 어제 홀로 극장을 찾아 이제는 상영 회차도 별로 없는 기생충 2회차 감상했습니다. 좋았던 점을 적어달라 하셔서 그냥 두서없이 좋았던 점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촬영, 화면, 음악, 연기입니다. 확실히 2회차 감상하니 이 부분이 더 좋아 보이더군요. 음악은 과하지 않게 적당히 적절한 장면에서 흘렀고 촬영은 세심하면서도 과감했으며 연기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1회차 때 이 영화에서는 송강호 배우가 좀 받쳐주는 연기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2회차 보니 아니더군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속는 것처럼 계속 놀라게 되더군요. 흔들리는 눈빛 하나, 붉은 피부결 하나, 떡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모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히 한국 영화계에선 독보적 원탑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회차에서 제일 처지 내 했던 이성균 배우의 연기도 다시 보니 참 좋더군요. 결말 부분 인지연 분장을 하고 송강호 배우와 연기하는 부분에선 송강호 배우에게 하나도 안 꿀리는 대단한 연기를 하는데 특히 그 찡그린 미간 정말 좋았습니다. 그 외에 조여정 배우 비롯 모든 조연들의 연기도 훌륭했고요. 또 좋았던 점은 제가 돈이 다리미, 다림질하는 그 다리미 돈이 다리미라는 신념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더 비정하며 가난한 자들끼리의 반복과 질시가 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영화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실에서 가난한 두 가족이 만났을 때의 상황과 대사를 보고 들으니 정말 속이 시원하다군요.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는 사회약자의 연대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오히려 사회약자들이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약자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요. 연대가 더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든 문학이든 그런 작품 속에서 연대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향으로 두고 그것을 설파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저도 뭐 부유한 자는 절대 아니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영화를 통해서나마 느끼게 해주니 전 그냥 본 감독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본가들을 편드는 것은 진심 아닙니다. 혹자는 영화 말미에 송강호가 이성균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저 같아도 칼을 휘두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냄새 어쩌고 하면서 한 인간을 모욕하고 칼에 찔려 죽어가는 사람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자신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은 그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절대 아름답지 않다고 송강호 배우의 말처럼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제가 염세주의자는 아니지만 세상은 아름답다.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삶이 행복하다. 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아니란 말과 태도는 정말 싫어합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사는 것 자체가 전생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하는 편입니다. 저 스스로 불행하거나 뜻대로 된 일이 없거나 할 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과 부조리를 마주할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랜 청취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관 안에서 저는 좀 낙관적인 비관주의자거든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거죠. 악이 더 판치는 그런 세상이 점점점 더 가깝게 도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제 신앙관 안에서의 어떤 세계관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에노하닉스님의 이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됩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물질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또 물질로 대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런 말을 내뱉으면 부도덕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사람으로 치부될 것을 두려워하면서요. 하지만 영화는 이런 부분을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제가 안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영화는 돈이 최고야 라고 끝나지 않고 상호 존중과 공존이 뒷받침 없는 상황에서의 비극을 보여주면서 교훈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엔딩은 이제부터 돈을 많이 벌어 그 저택을 구입해서 아버지와 재회하겠다 나는 이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꿈을 꾸는 아들 최우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서 흘러나오는 소주 한잔 노래 우리네 힘없는 인생이 소주 한잔 하는 것 말고 달리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펀치를 날리는 봉 감독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맞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로 해서 못 알아 먹었으니까요. 네 행정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네요. 그 외 영화의 디테일한 설정이나 어려운 듯 쉬운 여러 상징에 대한 연출도 탁월했으나 이 부분은 제가 수많은 평론글을 읽다 보니 제 주관적인 생각이 옅어져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지극히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생충엔 좋았던 부분 제가 봤습니다. 써놓고 날이 너무 우울하게 쓴 것 같기도 하네요. 크크 뭐 그래도 삶은 이어지고 내일의 태양은 또 뜨니까요. 그런데 평소 작은 것에 만족하고 뭐든 좋은 면을 많이 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이런 고루하고 답없는 현실에 대한 자기 보호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휴 그만 써야겠습니다. 자꾸 비참해지는 것 같아 안되겠습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참 동감되는 부분이 많은 에노아 닉스님의 리뷰였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엮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약간 진보적인 그리고 연대를 강조하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영화들에서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사용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상향과 현실의 괴리를 점점 더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서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거죠. 우리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돕는 거고 결국에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도움이 나에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게 공동체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에노아 닉스님 말씀처럼 현실을 좀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면 요즘에는 그것이 좀 비판받고 오히려 좀 비날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봉준홍 감독이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7월 29일 날 다시 썼는데 또 땡겨와서 읽어보죠. 영화 기생충과 영화 어느 가족의 관객이 가난을 대하는 어느 자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네요. 제목이 거창하지만 별 내용 아니니까 짧게 쓰겠습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요. 일본에서 영화 어느 가족이 개봉했을 때 특정 관객층이 이 영화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영화는 일본 극빈층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비난합니다.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서 일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뭐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영화가 가난을 지나치게 영화적, 낭만적으로 소비했다고 비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의 가난이 실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로 일본 극우 진영에서 이런 비난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정치 구별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타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힘들기 마련이죠. 즉 현실의 가난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품고 있는 이상향, 대일본을 이 영화가 뭉개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고 영화 기생충도 저는 비판하고 있는 편이죠. 봉준호 감독의 전작에서 제가 좋아했던 특징들이 완벽히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생충이 빈곤층 혐오를 조장하고 일반인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라는 비난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비난을 비판합니다. 기생충은 빈곤층이 부자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결말도 파국을 막고요. 즉 가난에 처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 악행의 심판을 영화적으로 구현합니다. 이에 대해서 진보층 일부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그럴싸한 이유를 대우고 있지만 결론은 영화는 그들 빈곤층을 그렇게 다루어선 안 된다라는 거죠. 프로파간다. 즉 정치적 선전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보적 이념에 걸맞는 피시한 이야기가 없다고 비판하는 거죠. 어느 가족은 일본 극우가 기생충은 한국 진보 일부가 각각 비난합니다. 저는 이 두 진영이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이상향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채 그에 어긋나는 것은 모조리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죠. 영화 어느 가족은 그 빈부, 그 이력 등에 무한하게 가족과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영화이고 영화 기생충은 빈부 격차보다 더 근원적인 원초적인 불신과 오해를 넘어서자고 말하는 영화입니다. 어쩌면 이 두 영화는 그 비난자들보다 가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여러 제치고 있는 셈인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그 양쪽의 비난자들은 이런 깊이는 보려하지 않고 자신의 안경에 들어맞지 않는 풍경, 장면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표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그들이 비난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 거죠. 극우에게는 내 나라에 이런 빈자들이 없어야 했고 진보 중 일부에게는 빈자가 반드시 착해야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밝히더군요. 겸손과 무욕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영화는 개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화가 그럴 필요는 없죠. 진보의 프로파간다 컴플렉스는 고쳐지기 힘들 겁니다. 모처럼 양국의 극우와 진보가 손을 잡은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연준님이 트위터로 2019년 6월 5일에 써주신 게 있는데 땡겨서 읽어보면요. 기생충에 대해서 평론가 이동진 씨의 평가가 있었는데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라라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라는 평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느냐. 명징, 직조, 처연 이런 거. 연준님이 트위터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명징. 이 책 저 책 읽다 보면 많이 쓰는 말인데 젊은 세대는 생수할 수 있지만 본인이 모른다고 단어 사용 자체를 비난할 거리가 되나? 이렇게 써주셨네요. 요 근래에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었죠. 자신의 문해력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왜 그 말을 쓰느냐 이렇게 성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요 근래에도 있었습니다. 녹음하는 기준으로. 저는 이동진 씨의 이 평, 한 줄 평, 이 문장이 그렇게 좋은 영화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평이라는 거는 일반 관객이 좀 직관적으로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단어를 쓴 거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너무 한글이나 국어에 대해서 교육을 좀 가볍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 기생충 비교 감상이었습니다. 여러 말들을 했는데요. 음 3년 전이니까 이미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겠죠. 자 이젠 트위터 쪽에 조금 무거운 그런 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 12일 날 박흥망 님이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한국처럼 가족 비중이 높은 드라마는 찾기 힘들다. 미니 시리즈에서 나오는 가족 비중이 중국, 일본의 가족국에서 나오는 비중보다 더 높다. 스릴러, 멜로, 장르 불문하고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가족인 K-드라마. 그런데 이거는 드라마 제작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한국에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어쩌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거대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찌 보면 로맨스 과잉도 가족이라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동진 평론과 관련해서 먼저 5월 24일 날 박흥망 님이 이동진이 정치적인 관점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더 지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동진의 비평을 비평하자면 그래서 우파적이다? 라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실감이 없다는 것이다. 글 안에서는 논리가 있고 뚜렷한 주장이 있지만 글 밖에서는 공허한 울림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네요. 이동진 씨가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정치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평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제네케 님도 트친이신데 5월 24일 날 이런 글을 써주셨네요. 의미가 있는 글 같아서 포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이론 관점에서 영화의 소위 정치성이란 텍스트 외적 요소와 텍스트가 가지는 상동성 따위의 관계에 대한 비평이 될 것인데 텍스트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 둘로 나뉘고 이 중 하나만 취사선택해 비평한다는 건 비평 스펙트럼이 좁다는 얘기이자 총체적 비평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평가가 총체적 비평만 해야 할 이유는 없고 이런 메타 텍스트의 독자가 총체적 비평만을 요구할 이유도 없지만 소위 대한민국 대표 비평가가 비평의 비정치성을 지향한다는 건 그야말로 개탄할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 비평가가 최근 10년 사이에 급부상한 것도 미심쩍고 2000년대 후반에 제일 핫한 평론가는 정치성의 극단을 찍던 험호 씨 아니었나? 유진아 씨나 황진민 씨 같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도 핫했는데 텍스트 분석 비평, 소위 기본 비평이나 하던 빨간 안경 아저씨가 급부상한 건 언론의 정치권력 눈치보기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졸업, 조선일보 출신 이런 사람이 비평하면 다른 것처럼 들리는 착시효과 플러스 보수 정권 아래 정치성 제거에 혈안이 됐던 미디어 기업들의 비정치적 행보의 결합 물론 그것만 있진 않았겠죠. 이미 대세가 유튜브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와 SNS의 독자 비평들로 넘어왔죠. 영화 평론가 한둘이 뭐라 한 것보다 페이스북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평론한 비평들이 훨씬 핫합니다. 트위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캡틴 마블만 보더라도 전문 비평가들 평론이 어떻든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을 정도이니 20대의 탈정치 경향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들의 정치성을 기존의 좌파 우파 개념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탈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이들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본인의 이득을 보호할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이들은 영화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치성을 투영합니다. 이를테면 비엘문화가 불안당 신드롬을 만들었고 이 문화적 현상 근간에 2030 여성의 젠더 이슈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젠더 이슈가 영화계의 여성향 텍스트를 결정하는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었다든지 하는 여튼 순수 텍스트 분석 비평이 살아남을 자리는 앞으로는 매우 좁지 않나 싶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잠깐 반짝했을 뿐인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영화 관계자가 수백만 단위로 있다면 또 모를까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동진 평론가 또는 이동진 평론가가 비정치성을 표방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새는 영화 잡지나 전문 영화 평론가들의 비평보다는 앞서 제니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경우 영화 유튜버 거기서 나오는 리뷰 영상 평가 이런 것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소셜미디어 쪽에서 이른바 네임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유명한 트위터 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소셜미디어 쪽에서 스타 그런 분들이 꼭 영화 비평가가 아닐지라도 그분들이 하는 어떤 평가 리뷰 이런 곳에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반 관객들이. 뭐 시내필드리아 영화 잡지나 전문 비평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선택의 도움을 받겠지만요. 저도 옛날에는 이동진 평론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이 없었는데요. 요 근래에는 좀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요 근래에 방송하면서 이동진 평론가 유튜브 영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좀 담백한 지식 전달 그리고 대중적으로 먹힐 수 있는 그런 매력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인정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론가이든 비평가이든 아니면 그냥 소셜미디어 쪽에 네임드이든 영화 속에서 어떤 요소들을 자신만의 의도로 취사 선택해서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의 정치는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혹은 그 의도를 반대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영화 속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담백하게 쭉 나열에 놓았다면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게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자신만의 논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동진 평론가가 매력이 있는 대중들에게 그런 평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정치성을 일부러 배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평론에 어떤 비평적인 무게가 얼마만큼 담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눈여겨볼 점이기도 한 것이죠. 네 2부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분량 조절을 실패해서 이렇게 2부는 너무 짧게 넘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좀 분량을 때우려고 여러 말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네요. 아 그게 있군요. 참 cgv 쪽에서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한시적이지만 극장 월정액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상품은 두 가지고 각각 만명에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cgv 어플에서 신청하실 수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넷플릭스 OTT를 보는 것처럼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극장 서비스나 혹은 cgv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월 얼마씩 계속 내면서. 이것이 미국에서 무비패스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 그것이 꽤 흥행을 하다가 수익 모델을 잘못 짜는 바람에 파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경에 부활을 했는데 예전과는 다른 그런 축소된 혜택을 주면서 요즘에 영화값이 한국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가로 그 가격을 주고 보기에는 많이 좀 아깝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꾸준하게 얼마씩 내면서 영화도 볼 수 있는 관람권도 얻고 다른 혜택도 얻을 수 있다면 소비자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최소한 영화를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본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일단은 그 상품 구성이 중요하겠고 가격이 또 중요하겠죠.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극장 체인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CGV나 롯데시네마 이런 것처럼. 그쪽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극장 체인들이 이미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검색한 바에 의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판매를 해왔다. 극장들이 특히 이 코로나 시대로 이어지면서 극장을 많이 찾지 않았고, 코로나를 탈출하는 이 중간 지점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른 어떤 선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택 패턴을 관객들이. 극장 입장에서는 조금 위태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올해 특히 여름 기대작들이 기대만큼 흥행을 못한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 기대작들인데도 이렇게 못했으니까, 앞으로 비성수기 때에는 더더욱 손실이 심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정 금액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월정액 서비스를 팔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CGV에서. 그래서 앞으로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가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겠죠. CGV의 그런 월정액 서비스가 잘 팔리는지 어떤지. 그 이름이 CGV 플러스인데, 제가 지금 블로그에 관해서 짧게 정보 전달 위주의 글을 써 넣었거든요. 찾아와서 여러분 읽어보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가격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 관람권하고 팝콘 할인권하고 티빙 1개월 시청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더 비싼 것 중에는 동반인 할인권도 있고 근데도 좀 비싼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또 CGV 쪽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전의 무비패스, 미국의 무비패스처럼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중간값을 소비자가 보기에도 이건 적당한 가격이다. 업체 쪽에서도 볼 때도 이 정도면 우리가 꾸준한 수입을 얻기에 마지노선이다. 이런 그 중간값을 잘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극장에 가는데 팝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 먹는다 주로 그런 분들은 이 CGV 플러스 극장 월정액 서비스가 좀 선택을 고려할 만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좀 비싸긴 합니다. 가격이 이런 구독 경제, 월정액을 내면서 서비스를 계속 달마다 갱신하는, 사용하는 그런 구독 경제에 익숙한 계층이라면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포탈에서 CGV 플러스 혹은 CGV 어플에서 또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티스토리 새로 이전한 그 쪽에서도 제가 글을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티스토리 쪽에 정보 전달 위주에다가 제 생각을 조금 덧붙인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영화 리뷰 쪽에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이처럼 제가 모아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를 녹음하죠. 저희 방송은 지금 유튜브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죠. 플로,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팟빵, 쥐약 등등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월 달에 영화 결산 설문을 돌릴 겁니다. 그거 많이 참여해 주셔야만 또 강신의 영화제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는 가능하면 영화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